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 오후장입니다. 주간 마감에 박현상 부장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오늘 시장 보면요, 부장님. 코스피 코스닥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게 이번 주 계속해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점만 보더라도 매수가 들어오는 건가 싶었는데 장마감 동시효과에 들어왔고 사실 장중에는 계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 매도 포지션에 취한 게 외국인이었고 외국인인 삼성전자만 그렇게 때렸던 거죠. 잠깐 자료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게 어제 만기일 치고는 변동성이 좀 큰 편이었고 그 전에 워낙 많이 빠져가긴 했었고요. 일단 이번 주 보시면 외국인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조 9,553억 많이 팔았습니다. 거의 2조 팔았고요. 기관 투자가는 4타 팔았다 하면서 500억 정도 플러스 순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1조 8천억 역시 플렉스 하셨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외국인이 그나마 우리가 보면 이번 주에 P보다는 코스닥이 이만큼 좀 났었는데 1,400억 정도 매수, 기관 투자가가 1,500억 매수, 우리 개인 투자자만 3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때문에 지금 수급을 봤을 때 거래소와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이 전혀 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사실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기는 했습니다. 이번 주 다시 복귀를 해보면 TV 대선 토론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우리가 추석 연휴 마치고 돌아오면 금리 인하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인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25BP가 되어서 시장이 오를지 50BP가 되어서 시장이 많이 빠질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연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건 제가 마지막에 좀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주에 잠깐 복귀를 해보면 이번 주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미국 대선 토론을 했잖아요. 헤이리스 후보가 트럼프한테 상대적으로 판전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2차전지라든지 신재생이 그렇게 많이 움직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CPI를 수요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CPI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컨셉 부합이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근원 CPI가 전월보다 조금 올랐기 때문에 비컷 가능성이 좀 하락을 했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만기일 어제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외국인들이 계속 장중에 매도를 하다가 3시 20분, 30분 사이의 10분 동시효과가 되고 재개혁을 한 4,9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이 5,900억 현재 시장에 매도하고 있거든요. 동시효과 때 프로그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지션상으로 들어왔었던 외국인이든 기관 수급의 경우는요. 제 경험적으로 그 다음 날이든 그 다 다음 날이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5,900억 파는 것 치고는 지수가 얼마 안 빠지지 않나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게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어제 계속 들어온 그런 어쩔 수 없는 수급 때문에 오늘 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추석 연휴를 꽤 많은 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피 물량도 지금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반짝 좋았다가 5회 시장이 하락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여전히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5조에서 6조 때입니다. 조금 어제는 코스닥이 3%나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 그러더라도 6조더라고요. 작년에 기억해보시면 20조가 뭡니까? 그리고 올해 초만하더라도 10조 때는 다같았던 상황인데 여전히 이런 수급 부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 추석에 대한 앞선 부담 여러 가지 부담들 때문에 코스닥은 베팅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자극을 하면서 지수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특히 수급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샀습니까? 부장님. 자료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마 예상을 하실 텐데 외국인 매수는 삼성 SDI. 그런데 700억대, 아모레포시픽 700억대. 그런데 어제 많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외국인. 그런데 오늘 손절 나갈 겁니다. 오늘 아모레포시 많이 빠지죠. 삼성바이오로직스 500억대, 현대일렉 500억, 신한주 300억대.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산 종목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섹터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고 나름 이 안에서 신한주주 빼놓고는 대부분 성장성이 있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뭔가 코리아를 버리고 도망간다기보다는 그냥 반도체 안 좋으니까 삼성전자를 판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 하이닝스를 1,400억 매수로 했고요.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CS윈드 순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 CS윈드를 들어왔다는 의미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무적으로 보는 게 왜냐하면 CS윈드 그렇게까지 들어오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헤리스트레이드가 좀 강화되긴 했었어도 다른 종목들은 팔았잖아요. CS윈드 계속 사고 있다. 이런 것도 일종의 체크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 먼지 보시면 보이시죠? 2조 2천억. 삼성전자를 대거 사드립니다. 지난주 합치면 아마 4조 샀을 겁니다. 그러니까 KB금융 598억. 나머지는 거의 작게 매수를 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화이팅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다 다음 주죠. 아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어떡하시고요. 코스닥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스닥은 조금 제가 지난주부터 뭔가 대중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에코프로 VM, 알테오젠, 실리콘도 에코프로 HLB 순으로 외국인 샀는데 이게 보시면 화장품, 2차전지, 바이오 순입니다. 그래도 시총 상위주들은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 조금 여기서 결이 좀 달라지는데 테크잉이라든지 알테오, VT, 실리콘도 뭡니까? 외국인 기관 합치는 거는 화장품이 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음에 만약에 주도가 된다면 이쪽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중이긴 하고요.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에스티팜, 에코프로 VM, 파마 리서치, 스펙이 좀 들어가 있고요. 태성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까지 좀 확연하게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체크해봐야 될 일정을 봐야 될 텐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장이 월, 화, 수, 추석 연휴로 휴장하고요. 돌아오면 바로 미국의 FMC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9일 새벽 3시죠. 그러니까 19일 개장이 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25BP냐 50BP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확실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컷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매일 달라져요. 패드워치가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달라지는데 제가 어제와 오늘로 넘어올을 때 생각한 거는 앵커님 기억하세요? 닉 티미라우스라는 기자. 그 패드에 굉장히 친한 걸로 알고 있는 기자가 오늘 새벽에 좀 발언한 내용이거든요. 발언이 있었어요. 보니까 약간 느낌이 50BP로도 예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발언이 거의 맞았었거든요. 거의 맞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단서 조항이 뭐냐면 50BP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25BP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3번의 FMC 기간 동안에 이번에 50BP를 한다면 그 다음에 연주 인사들의 발언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발언을 얼만큼 리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좀 위로 갔다 떨어졌다. 저도 매크로 쪽보다는 종목 쪽을 더 많이 연구하는 편이긴 한데 매크로 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결론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왜냐하면 이것도 빨리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배팅을 들어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루 쉬고 FMC다 그러면 하루 쉴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오잖아요. 맞아요. 자고 있나면 바로요. 오자마자예요. 오자마자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변동성을 내가 어떻게 테이킹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보는 게 이번 FMC의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정 보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16일 날 보시면 일본도 휴장하고 중국도 휴장합니다. 일본은 경로의 날이라고 휴장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추절 이틀 동안 아마 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일 날 보시면 미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발표를 하게 되고요. 아마도 이것도 조금 중요한 지표 FMC 앞두고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18일 날 FMC 금리 결정인데 이게 우리 시간은 19일 날 새벽 3시가 되겠죠. 이러면서 금리 결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19일 날 보시면 미국 경기 선행지수 기존 주택 판매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집중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가 집중할까요? 고객님. BOJ. BOJ 금리 결정 지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은 봐봐요. FMC에서 50BP 팀일하우스 얘기가 한 거 불안해. 그런데 BOJ에서 1%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스프레드가 붙어버려요. 이게 또 NKL이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번 9월 BOJ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일본의 CPI가 많이 올랐거든요. CPI 많이 오르면 금리 인상 일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여태까지 우리가 일본에서 스테디할 때 보면은 우에다 총리 발언을 기초로 해서 12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9월 FOMC가 이렇게 돼버리면 BOJ 이렇게 돼버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목, 금 이틀 동안에 우리가 두 거래일 정도만 거래를 하게 됐는데 막상 FOMC 바로 오고 BOJ가 그 다음에 남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약간의 시장에서 불안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요. 무조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금리 허들은요. 다음 주까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전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허들이 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쉬고 돌아오면 FOMC 속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어 있을 거고 지금도 불안한 게 이 BOJ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석 연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없어 써놓긴 했는데 없어 보이게 근데 이게 맞습니다. 연휴 때는요. 일단 추석 연휴 때는 주식보단 가족의 화합이 가장 좋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연휴 때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뭐냐면요. 시황만 쳐다봐요. 일본이 올랐다, 미국이 올랐다, 떨어졌다, 왜 올랐다. 그거 정말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매년 추석 연휴는요. 좋지 않았었습니다. 매년 우리 앵커님도 기억을 해보세요. 추석 때는 뭔가 해외장이 좋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추석은 항상 음력 때문에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그렇죠? 그래서 남는 시간에 어떤 걸 하는 것보다는요. 평소에 궁금했었던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생소했었던 용어, 그리고 생소했었던 궁금했었던 종목.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종목 스터디가 가장 맞습니다. 그런데 연휴 기간 동안 약간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계속 봤거든요. 뭐가 좋냐면, 그 다음날 낯선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낯선물이요? 그러니까 우리 출근할 때.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걸, 예를 들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낯선물이 안 좋아요. 그건 빠져요, 어차피.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면, 연휴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어차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힘들었어서 좀 쉬어도 된다. 맞아요, 힘들었잖아요. 솔직히 엄청, 8월, 9월 이게 장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며칠 또, 저도 이번에 진짜 푹 쉬다 올 겁니다. 푹 쉬다 올 건데, 쉬으면서 재충전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보시죠. 아마도 금리 인하 끝나고, 아마도 4주 차 때, 23일 시작하는. 이틀 지나, 금리 다 끝나고, 그때부터 장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다음 주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다음 주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허들이 있으니까는, 그 다음 주부터 해봐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된 거죠. 이게 지금 25BG, 50BG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랑 길대표님은 종목 갖고 온 게 뭐예요? 둘 다 성장주거든요. 지금 같이 주차를 안 갖고 와요, 사람들이. 뭐냐면,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 되면, 성장주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가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낙폭과 대 성장주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고민을 하냐면, 이렇게 고민을 하시거든요. 성장주는 지금 우리가 생소했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 봐요.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그런데 막상 보시면, 정말로 생소한 종목들이 팡팡팡 뜰 겁니다. 4주차 때부터.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3, 4년 전에 공부했었던, 혹은 그때 내가 많이 매매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추려서, 좀 공부를 해보신다면, 이번 추석이 유의미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휴 때는 푹 쉬시고, 저희가 19일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19일 돌아올 때, 나삭 선물을 좀 보자라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지금 추정차 댓글로 많은 궁금증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할지, 그냥 추석 명절을 보내야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의 고민일 것 같은데, 일단 홀딩 관점으로 연휴를 보내는 게 낫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한 종목이 있을 거예요. 오늘 강한 종목은 저는 한 번 정도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도 강하다는 의미는, 아마도 외국인 기관이 쌍끄리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추석 이후에도 그런 의미는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쭤보신 투자자분께서, 계좌에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팔아야죠. 프로스나한 거.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금 보유가 어느 정도 30% 정도 돼 있다는 전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연휴가 끝나서, 제 생각에는 장이 빠져들어서 제한적으로 빠질 것 같은데, 빠지면 내가 살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이 FMC를 넘긴다, 금리 결정을 넘긴다, 그러면 24주차 좋아질 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보유가 또 중요하게 되겠죠. FMC 지나고 그 다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다음 주부터는 우리 시장 온기가 불어오기를 바라면서, 박현상 부장관은 여기서 인사 나눠보죠. 도움받을 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